신약 성경 이야기 할머니 수녀님이 들려주는 신약 성경 이야기 예수님의 탄생 아주 아주 오래 전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작은 나라였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구세주가 나타나 로마 제국에서 자기들을 구해줄 것을 굳게 믿고 있었지요. 이스라엘의 북쪽 지방 나자렛에는 마리아라는 착한 아가씨가 살고 있었어요. 마리아는 다윗 집안의 요셉과 약혼한 몸이었어요. 어느 날 마리아가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어요. 하느님이 보내신 가브리엘 천사였어요.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말했어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세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마리아는 깜짝 놀라 천사의 말이 무슨 뜻일까 생각했어요. 그러자 천사가 다시 설명했어요. 마리아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제 하느님의 은총으로 아기를 갖게 될 거예요. 아기를 낳으면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부르세요. 그 아기는 위대하신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물었어요. 저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했어요. 하느님은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당신을 하느님의 힘으로 감싸주실 거예요. 태어나실 아기는 하느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입니다.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는 겸손하게 말했어요. 하느님을 굳세게 믿고 있던 마리아는 주저암 없이 하느님 뜻을 받아들였어요.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어요. 그런데 약혼자 요셉은 마리아가 결혼도 하기 전에 아기를 가졌다는 걸 알게 되었고 결국 마리아를 위해 몰래 파혼하고 떠나려 했어요. 그래서 하느님은 요셉에게도 천사를 보내셨어요.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말했죠.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착한 요셉도 천사의 말을 하느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마리아와 결혼했어요. 마리아와 요셉은 갈릴레아 지방 나자레시라는 마을에 살았어요. 그런데 로마 황제는 유다인에게서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인구 조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든 유다인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내렸죠. 그래서 다위 집안의 자손인 요셉도 임신한 아내 마리아와 함께 고향 베틀레엠으로 갔어요. 베틀레엠에는 요셉처럼 가족과 함께 고향을 찾아온 사람들이 많아서 방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요셉은 하는 수 없이 마국간을 찾아가서 마리아를 쉬게 했어요. 마리아는 마국간에서 아기를 낳았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고유에 눕혔어요. 가난하고 초라한 마국간에서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헤어나셨답니다. 그때 베들레엠 산간 지방에는 밤새워 양떼를 지키는 목동들이 있었어요.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빛에 쌓여 목동들에게 나타났어요. 목동들이 깜짝 놀라 두려워하자 천사가 말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전하려고 온 하느님의 천사다. 오늘 유다 땅 베틀레엠 고울에 구원자가 태어나셨다.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바로 그분이시다. 그러자 수많은 천사들의 군대가 나타나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찬미의 노래를 불렀어요. 이 노래는 하늘과 땅 끝까지 울려 퍼졌어요. 목동들은 베들레엠으로 달려가 작은 마구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어요. 아기 옆에는 어머니 마리아, 아버지 요셉이 함께 있었어요. 그 아기의 이름은 예수였어요. 목동들은 신기해하면서 천사가 아기에 대한 말을 사람들에게 알렸어요. 멀리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밤 유난히 크고 빛나는 별이 나타난 것을 보고 박사들은 유다인의 임금이 태어나신 것을 알았어요. 서둘러 별을 따라간 박사들은 아기가 탄생한 마구깐에 도착했어요. 구유에 누운 아기를 본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세 가지 보물을 바치고 큰 절을 울리며 경배했어요.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깊이 간직했어요. 우리는 12월 25일을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로 기념하지요. 이 날을 크리스마스라고 하는데 구원자 그리스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예배하는 날이라는 뜻이랍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목수였어요. 요셉은 열심히 일하며 어린 예수님을 사랑으로 정성스럽게 키웠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의 목수일을 도우며 무럭무럭 자랐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은 해마다 파스카 축제 때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도 예루살렘의 축제에 참석했어요. 축제를 마치고 사람들이 저마다 집으로 돌아갈 때 소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집으로 가고 있으려니 생각하며 하루길을 걸어갔어요. 그런데 친척들과 친지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제야 깜짝 놀란 마리아와 요셉은 어린 예수님을 찾아다니며 예루살렘까지 되돌아갔어요.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소년 예수님은 율법 교사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모두 어린 예수님의 슬기로운 답변에 감탄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찾은 부모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했어요. 예수님은 왜 여기에 있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그런데 예수님은 태어나게 말했어요. 왜 저를 찾으셨나요? 제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 모르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집인 성전을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두었답니다.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자레스로 돌아와 하느님의 축복을 받으며 튼튼하고 지혜롭게 자랐습니다. 더 좋은 콘텐츠 제작을 위해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고맙습니다. 후원 문의는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세요. 고맙습니다.